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텍스트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웹사이트의 인트로 페이지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멋지게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작품도 프론트엔드 작품을 모아놓는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 운 좋게 선정돼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 이렇게 튜토리얼 컨텐츠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드를 하나씩 짜면서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문장을 배열로 변환한 문자배열 각 글자가 완료되기 전까지 랜덤으로 보여줄 특별 문자배열 띄어쓰기나 줄바꿈 등 바꾸지 않을 예외 텍스트 배열 이제 여기서 문자배열 즉 텍스트 어레이를 통해 같은 배열의 길이를 가지고 각 인덱스마다 5에서 10까지 랜덤한 숫자를 가지는 배열을 다음과 같이 num-array란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num-array 배열을 for each 반복문을 통해 각 인덱스에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인덱스 값만 1씩 감소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5개의 인덱스만 마이너스 1씩 뺀 값이 되는데요. 이런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값이 제일 작았던 첫 번째 인덱스가 먼저 0이 될 것입니다. 그럼 조건을 줘서 인덱스 값이 0이거나 텍스트 어레이에서 해당 인덱스 위치가 예외 값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완료 횟수를 1씩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다음처럼 완료 횟수가 4가 될 것이고 완료 횟수가 배열의 길이 즉 8이 될 때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나머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1씩 감소시키면서 반복문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new-text라는 변수에 완료 처리된 인덱스는 텍스트 어레이에 해당 인덱스 값을 채워주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인덱스에는 특별 문자에서 해당 인덱스 값을 가져와 다음과 같이 값을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new-text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모든 인덱스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아까 보았던 완성작처럼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코드를 짜면서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ptg에 텍스트가 담겨있고 스크립트에서 텍스트 디스플레이라는 함수에 인자로 ptg를 넣는 작업까지 미리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css는 다음과 같이 미리 구성해 보았는데요. 인트로 때 여러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한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자 배열을 텍스트 어레이라고 찍고 엘리먼트의 이너 텍스트를 이렇게 스플릿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단어들이 다음처럼 배열에 잘 담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 문자를 뜻하는 스페셜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텍스트들을 취향에 맞게 배열에 담아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문자로는 알파벳과는 다르게 한글 단어가 스페이스나 점 같은 것들과 단어 가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매끄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문장에 들어가는 몇 가지 특수문자를 예외문자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랜덤 인트 비트윈이라는 최소 최대 사이 랜덤 정수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num array라는 텍스트 어레이와 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고 각각의 인덱스마다 5에서 40까지 랜덤 값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제 let으로 complete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 0.1초 주기를 갖는 set 인터벌을 정의해서 첫 번째 순환에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매 0.1초마다 num array의 모든 인덱스를 for each를 통해 반복문을 실행시켜줄 건데요. 위에 예시 문자열에서 공백이나 우측 괄호 모양과 같이 exception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해당 인덱스에 존재하면 complete count를 1씩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i번째 num array가 0이면 complete count를 1씩 더해줍니다. 그리고 else 문을 만들어서 0이 될 때까지 각각의 랜덤 값에서 마이너스 1씩 감소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반복문을 돌면서 1씩 감소하다가 0이 되는 순간 if문에서 i번째 num array 값이 0에 걸려 complete count가 1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for each문 바깥에 complete count가 num array의 길이만큼 되었을 때 인터벌을 clear interval로 초기화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콘솔로그로 확인해보면 complete count가 계속 증가하다가 num array의 값과 같아지는 순간 인터벌이 종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array를 통해서 텍스트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let로 new text를 바깥에 선언해주고 매 인터벌마다 상단의 빈 텍스트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완료 처리됐을 땐 텍스트 어레이에서 해당 인덱스의 글자를 new 텍스트에 넣어주고 완료 처리가 안됐을 땐 percent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처럼 special 배열과 num array 배열이 있을 때 special 길이가 5가 되고 num array의 랜덤 값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를 5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다음 단어가 new 텍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8은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아가 new 텍스트에 채워지게 됩니다. 9일 땐 그럼 4가 되니까 요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3일 땐 아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new 텍스트를 엘리먼트의 inner 텍스트로 넣어주게 되면 다음처럼 잘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좀 더 길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 인트로 때 봤던 것처럼 잘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